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경찰 측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MBC 기자는 물론이고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을 보면 먼저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해서 좀 가물가물 하신 분들을 위해 사건 정리를 좀 해보면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 가지고 정치권이 연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달에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이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를 담은 문건이 유출이 되었다면서 일반인 서모 씨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이 되었고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온 계기가 굉장히 황당한데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자신에 대해서 명예훼손성 댓글을 온라인에 지속적으로 올리는 사람을 특정을 해서 고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를 당한 A씨 같은 경우에는 김민석 의원이 자신을 고소하니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주겠다면서 김민석 의원에게 어떤 자료를 넘겼는데요. 아마도 A씨 같은 경우에는 김민석 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줄 테니까 나에 대한 고소를 어떻게 취하해 달라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A씨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자료가 있었고 그 자료 안에는 한동훈 장관하고 그의 가족들의 개인정보가 모두 담긴 주민등록 초본이라든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 출처를 알 수 없는 각종 녹취록과 김건희 여사하고 서울의 소리 기자간의 문자 내용들이 전부 다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나 심각한 것은 주민등록 초본 같은 경우에는 발급지가 적혀져 있었는데 그곳은 바로 인사청문회 당시에 법사위 의원들에게 제공될 용도로 법무부에서 발급된 자료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청문회 당사자의 가족관계라든가 재산 현안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청문회 담당 의원들은 주민등록 등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A씨가 해당 자료를 불법적인 루트가 아니라 일반적인 루트로 받았다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에는 뒷자리라든가 주요한 정보가 가려진 상태로 제공되는 게 일반적인데 A씨가 가지고 있었던 자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정보가 가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용으로 국회의원에게 제공된 자료가 일반인 A씨에게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에 대해서 김민석 의원 역시도 이거는 일반인들이 쉽게 구할 수가 없는 자료로 판단이 된다면서 경찰에다가 A씨를 즉각적으로 고발했고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정보라면서 이게 전달된 배경을 규명을 해서 자료 출처자를 차지해야 할 것이고 반드시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아무튼 해당 사건 관련해가지고 지난 4월달에 논란이 불거졌고 그때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수사가 들어간 것이며 A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혹 때려다가 혹을 더 붙인 격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건은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라는 데 동의하고 있는데 우선 이게 국회에서 유출이 된 게 사실이면 현지 국회의원들이 밖에서 외부 활동을 하고 있는 정치꾼들, 댓글 작업이라든가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이들하고 한패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우선 A씨가 가지고 있었던 정보가 이거는 명백하게 범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라든가 개인정보보호법, 공무상비밀누설제에 모두 다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유출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특정이 되고 혐의가 적용이 되면 처벌을 피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특히나 당시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에 참여했던 위원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한동훈 장관의 청문회를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뭐 이모 논란이라든가 여러가지 개삽질이 있었는데 누가 한동훈 장관의 정보를 유출했을 것인가 대충 짐작이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사위에서 유독 한동훈 장관을 진짜 싫어하는 사람 있죠. 법사위에서는 판판이 깨지면서 최근에도 보니까 여기저기 방송 다니면서 엄청나게 씻고 다니던데 아무튼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를 이런 식으로 유출해가지고 불이익을 주려고 했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두 명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개딸들의 그냥 단순한 좌표 찍기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무위원에 대한 개인정보가 이런 식으로 그것도 다른 장소도 아니고 국회로부터 유출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으며 이런 식으로 고위 공직자에 대한 민감한 정보가 밖으로 쉽게 유출이 된다면 이거는 더 이상 청문을 받아야 하는 공직자들이 국회를 믿고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엄단을 해야 될 상황이며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번에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은 거의 10중 8구는 민주당 진영으로부터 유출이 되었다고 보는 게 중론인데 이제 좌파 진영도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집착을 좀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 말고도 그동안 더 탐사라든가 김의겸 등이 아닌 민주당 전체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과도한 집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계속해서 헛발질을 하고 있고 법사위에서도 제대로 확인조차 되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하거나 또는 의혹이 없으면 아예 언론하고 붙어 먹어가지고 의혹을 만들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는 더 나아가서 본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이거는 한동훈 장관이 셋업을 한 것이라든가 한동훈 탓을 하고 있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기가 막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파 진영의 언론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이 기승전 한동훈 탓을 하는 것은 취재를 빙자해가지고 돈벌이를 하거나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으며 그 과정에서 이번에 경찰 수사가 들어간 것처럼 불법적인 일조차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진짜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측이나 정치권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문제가 큰 것이 아무리 유사 언론 매체라든가 강성 지휘층이 난리를 치더라도 반지성을 가려내야 되는 정치권조차 이들하고 손잡고 사실상 공작을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며 아무리 한동훈 장관이 미워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요즘에 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성이라든가 합리가 마비된 것으로 보이며 민주 진영의 이런 무리한 한동훈 때리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한동훈 장관이라든가 윤석열 정권을 공격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이며 경찰 측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수사에 나선 만큼 철저하게 수사해서 누가 국무위원에 대한 정보를 이런 식으로 빼돌려가지고 여론 선동 세력과 붙어먹고 있는지 그 실체를 밝혀내야 될 것입니다. 해당 사건이 터졌을 때 한동훈 장관 청문회에 참여했었던 민주당의 OO 의원이 빼돌렸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누구라고 얘기하기에는 부적절하니까 경찰 수사를 통해서 과연 그 사람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정보를 유출을 시켰는지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